혹시 이 아이 알고 계신가요? 바로 마렉스에서 나온 신상 아주아주 따끈한 신상 마렉스 우드마칸 1400 입니다 언박싱 리뷰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사신가대하고 솔직한 리뷰를 접어내는 그남TV의 그린난자입니다 제가 캠핑 2년차 접어드렸는데요 이제 테이블을 바꿀 때가 왔습니다 그 여자 인사하셔야죠 이건 또 뭔데? 아 이거는요 우리가 밥 먹을 때 쓰는 테이블 있잖아요 그 테이블을 새롭게 구입을 했어요 근데 까만색이어서 안 이뻤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하얀색 테이블은 없어요 그래서 나무색으로 바꿨어요 그거보다 조금 더 진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걸 샀어야 했는데 아빠가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꺼내 보겠습니다 계속 촬영해도 될까요? 바로 마렉스 우드마칸 1400 입니다 신상이고요 따끈따끈합니다 사실상 마렉스 롤 테이블은 제가 평소에 많이 구입을 하고 싶었는데 평소에 쓰던 마운트 리버 롤 테이블은 가로라기보다는 세로로 이렇게 롤이 접히니까 보관할 때 수납할 때 아주 적합했거든요 근데 마렉스는 가로로 긴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적지할 때 불편하고 그랬어요 사실 마감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품질이 낫다고 하지만 적지할 때 아주 불편함이 있었는데 새로 나온 마렉스 우드마칸 1400 이거는 제가 평소에 쓰던 마운트 리버 롤 테이블과 같은 세로 형태로 모양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게 수납이 가능한 형태로 나와가지고 급하게 바꿨습니다 블랙이랑 우드 색상 두 가지 나오는데요 저는 블랙은 블랙 마칸, 우드는 우드마칸을 부르는데 저는 우드마칸을 구입했습니다 그럼 이제 박스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즈입니다 근데 뭐 제가 쓰던 평소에 쓰던 마운트 리버 롤 테이블은 1200 사이즈인데 이건 1400 사이즈라서 정확하게 가로 사이즈는 1350이라고 하는데 일단 1400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부피가 있고 무게감이 있는데 그만큼 튼튼할 것 생각됩니다 이거 가격은 208,000원입니다 근데 뭐 네이버 등등 할인받고 20만원에 샀습니다 안에 구성품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품을 우선 구성품이 뭐뭐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관함 와우 재질이 확실히 튼튼하고 좋네요 보관함이 있고요 그리고 테이블 트리 와우 딱 한 세트로 있어요 한 세트로 있고 그리고 마넥스 안내 책자 옆에 보조 끼우는 것 같고 그리고 가방 안에 완청재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네요 가방도 디테일하게 이제 중간중간에 구분해서 이렇게 쌓으라고 키스 안나도록 이렇게 두툼하게 보충제가 있습니다 우두막한 딱 우두색 우와 끝이 납니다 이 안에 고무줄로 있는데 고무줄로 빼고 마레스 이름부터 간지나는 제품이죠 가방은 이렇게 있고요 딱 있고 우두색이 아주 이쁘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캠핑을 탄색으로 바꾸다 보니까 그렇게 맞게 가고 있는데 아주 적합한 색상인 것 같습니다 요거 제품 그리고 얘는 요새 마운트 리버드 롤 테이브도 새로 신형을 바꾸면서 이제 테이블 끝에 뭔가 주름주름 달 수 있게끔 이런 것들 출시하더라고요 요걸 끝에 달아서 뭐 컵이나 이런 거 달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성품 한번 봤고 제가 이거를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세계특크를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폴딩으로 탈출이 되고 그리고 바로 벌려서 딱 하면 고정이 됩니다 우선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에 또 끼우고 얘도 바닥에서 이 빨간색으로 고정을 합니다 이쪽 펜에도 있거든요 그냥 이 빨간색 보이는 부분을 고정하고 이쪽도 고정하고 그리고 저는 테이블을 길게 쓸 거니까 이렇게 빼고 다 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얘를 튼튼합니다 와우 엄청 크네요 1400 이런 상황에서 안에 가방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렉스의 가방은 제가 마운트 리버 쓰던 것과 비교하면 어떤 게 특히 좋냐면 이렇게 사각 형태로 있어가지고 물건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 망이 그 점이 아주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이 끈은 위에서 아래로 해서 고정이고요 이것도 위로 감아서 아래로 고리에 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넣어도 아주 튼튼하게 잘 고정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옆에 보시는 이 고리를 딱 걸어 두시면 양옆에 간편하게 비너란 뭐 통해서 걸어둘 수 있는 딱 고리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인 우드를 씌워 보겠습니다 우와 우와 엄청 평소에 쓰던 것보다 훨씬 더 커서 우와 간지작살입니다 크으 그리고 옆에 끼우면 끝입니다 끝입니다 우리 세 식구 쓰기에는 엄청 큰 겁니다 잘 보이시죠 일단 색상이 우드마칸에 딱 그 나무 색상입니다 나무 색상이라서 제가 저 고스트 팬텀하고 아주 안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다리도 제일 기게 뽑았는데 가로 넓이도 매우 1350 인데 아주 넓게 잘 뽑혀 있습니다 오 저 정도면 평소에 1200을 쓰고 있었는데 처음에 롤테이블을 쓸 때 1000은 사이즈에 썼어요 1000 쓰고 바로 그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1200을 넘어갔는데 1200을 쓰면서도 가끔씩 부족함이 있어서 옆에 보조 테이블을 두게 됐거든요 근데 이거는 보조 테이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세명 넉넉합니다 손님이 와도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탁 아주 훌륭합니다 뭐 그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밑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건을 보관할 수 있어서 편리성도 매우 뛰어난 제품이죠 마렉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혹시 테이블 바꿀 때가 됐다면 그리고 롤테이블 찾고 계신다면 조금 더 투자하셔서 마렉스 우드마칸 또는 블랙마칸으로 넘어오십시요 와 만족스럽습니다 우와 이거 가끔씩 이렇게 자꾸 저 집에서 먹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딱 구도가 괜찮은데요 딱 높이가 딱 먹방하기 좋은 구도일 것 같아요 화면에 먹방 살찌니까 거기까지는 아들생하고 오늘 이 아이를 저는 당장 내일부터 장황 비치 오토 캠핑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부터 즐겁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보고 써놓은 후기도 다음에 영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후기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신가다 하고 솔직한 리뷰를 리뷰를 전문하는 그남TV의 그년은 한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